안녕하세요 드러머 준지 준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헤드는 앞으로 6평까지는 아마 이 시리즈로 갈 것 같아요. 바로 하이드라블릭이라는 헤드인데요. 하이드라블릭 헤드는 총 크게는 4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이드라블릭 글라스 그리고 하이드라블릭 레드 그리고 블루 그 다음에 하이드라블릭 블랙 이렇게 총 4개로 나눠져 있고 각 색깔별로는 그 다 사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블루랑 레드는 사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블랙이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글라스가 제일 얇고요. 그리고 코팅 헤드로 또 나온 시리즈는 블랙이랑 이제 블루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레드랑 이제 레드 블루 할 때 이제 코팅된 헤드 한 번 더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블랙 때 또 한 번 더 그렇게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하이드라블릭 글라스는 하이드라블릭 시리즈에서는 제일 얇은 피예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숨이 차가지고 하이드라블릭 시리즈에서는 제일 얇은 피거든요. 이게 글라스는 6.5, 6.5, 6.5mm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코팅 헤드가 따로 나오지 않고 타메드로 나오는데 일단 크게 4가지 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글라스 그 다음에 레드 블루 블랙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스네어에 올려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했던 블랙 크롬도 스네어용으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 조금 생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죠. 그니까 외국에서는 이 클리어필을 스네어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스네어 전용 헤드가 아니지만은 그거를 따로 제가 이제 스네어로 장착해서 보여드리고 일단 제가 지금 쓰는 스네어는 SQ-1 이라는 이제 소노에서 나온 스네어고요. 그거를 이제 그 스네어 사운드를 이제 여태까지 제가 계속 올린 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톤을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이제 선택하시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단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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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잘 들어보셨죠? 아까 제가 앞전에서 얘기했던 대로 조금 파워풀하게 치거나 좀 떡떡. 개인적으로는 하이드라올릭 시리즈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제일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조금 더 나는 오픈된 소리를 원한다. 물론 기본 스네어 상향도 있겠지만 헤드로도 그런 느낌을, 뉘앙스나 그런 거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하이드라올릭 글라스를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반스의 하이드라올릭 글라스였고요. 저는 드러머 준 이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